먹지 마 주유야 엄마가 지금 갈 수가 없잖아 먹는 거 아니라니까 으이 로션 먹지 말라고 아니야 먹지 마 제발 음 하지 말라구 음 아니야 얼굴에 바르는 거야 먹었어 히이 어떡해 어 아가 아가야 미안해 너한테 집중하도록 하지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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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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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먹어 먹어 아가야 너는 먹어 으 아 음 아니야 그거 음 아니라고 지우야 아 지금 너 옷도 못 입히고 지금 아가가 울어가지고 아가 맘마 주고 있잖아 아유 먹는 거 아니라니까 저 입에 묻은 거 봐 못살아 진짜 저 입에 묻은 거 봐 뭐가 좋다고 음 하고 있어 뭐가 좋아 그거 음 아니야 냠냠 아니라고 진짜 정말 오늘도 평화롭다 지우야 오늘도 평화롭다 정말 진짜 평화롭다 어우 또 새로운 로션을 먹을 거야 먹는 거 아니야 아 으 으 써야겠다 아주 이거 먹지 마 너 지키 입에 이게 뭐야 이거 뭐 생크림도 아니고 이거 생크림도 아니고 이거 생크림도 아니고 로션을 왜 먹어 엄마 그거 준다 니다 아우 난리 난리 아주 뭐 둘이 동시에 목욕하고 막 난리났습니다 신납니다 우리 지우는 신납니다 짠 어 그랬어 화장품 다 발랐어 로션 로션 다 발라야지 로션 텃텃텃텃 로션 텃텃텃텃텃텃 발라야지 먹지 마 제발 어 뭐 그 로션 발라야지 얼굴에 로션 바르는 거 정말 평화롭다 동시에 목욕하니까 그치 아주 평화로운 모빌에서 평화로운 음악이 나오고 있어 진짜 평화롭다 지아야 그치 진짜 평화롭다 지아야 그치 진짜 평화롭다 지아야 그치 어이 조심 아가 지우야 어 모빌에서 평화로운 음악이 나오는 거 꺼봐 오 잘했어 지우 모빌 꺼줬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지우가 바운서도 꺼주고 모빌도 꺼주고 아가 없으니까 그치 아가 없으니까 꺼야지 응 그럼요 엄마 까아가 없다가는 우유 먹는다 따아 지우 춥겠다 너 지금 엄마 엄마? 엄마 여기 있는데? 엄마 너 지금 기저귀만 입혀놓고 바빴다고 지아가 갑자기 울어가지고 과장 왜 왜 미끄러웠어 거기 물 있어 지우야 바닥에 물? 물 있어? 물 있어서 미끄러웠어 까당했어? 거기 물 있어? 어? 물? 어 물 거기 물 있었어? 거기 물 응 물 물 있어가지고 까당했구나 우리 지우가 응 거기 물 있어서 까당했지 물 너가 젖은 옷을 들고 나왔잖아 옷을 물속에다 담궈가지고 우리 지우가 그치? 너 추울까봐 걸쳐놓은 옷을 물속에 담궈가지고 여기까지 들고 나왔잖아 엄마 보라고 아이 신나 엄마 내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신나지 신나지 넘어뜨릴 거야? 나 나 우리 겜찍이 아가는 또 졸린가봐 먹고 또 잘 것 같아 안 자르나? 응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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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가 이제 아가 다 먹었나? 응 다 먹어 더 먹어 응 응 진짜 평화롭다 응 평화롭다 응 응 평화로워 그렇지 오리도 들고 나오고 평화롭다 참으로 평화롭다 응 응 응 응 응